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태풍. 그래서 오늘 선곡 주제 역시 대장동 논란인데요. 먼저 박성중 의원께서 선곡하신 노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수와 제목 그리고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나훈아의 태스요. 작년에 추석 무렵이 한창 뜨거웠죠? 그랬죠. 어쩌다가 한바탕 득받이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웃으며 묻는다. 이런 이야기. 아,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천대유가 누구 건지 태스 형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태스 형의 맞서는 기동민 의원은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대장동이 시끄러운 문제인데 이걸 바라보는 대다수 엄마, 아빠의 마음은 되게 착잡할 것 같아요. 청년들의 마음도 그럴 것 같고.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로 선택을 했는데요. 아빠가 딸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도 바보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토곤 세력, 검사, 판사, 정치, 언론, 소수 기득권 일탈 세력의 아주 단단한 부패 이익 동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다수 99%의 국민들, 그리고 대다수 정치, 언론, 판사, 검사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런 걸 어떻게 접해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정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얼마나 처연한 심정일까 이런 마음들이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좀 잔잔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그 구절을 보면 참 눈물 나요.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아니, 나도 그렇게 못했어.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노래인데요. 시끄럽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시국이어서 그냥 이런 조용한 노래로 선곡해봤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대장동 논란인데요. 박성중 의원은 나훈아의 테스형, 기동민 의원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직접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논란, 앞서 제가 태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안이 일파만파, 갈래도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사안의 본질. 박성진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지금 여권, 민주당, 프레임 씌우기에 상당히 명수들입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떠넘기기 잘하는 전공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뿌리는 기획자고 설계자인 이재명 지사한테 있다. 이재명 지사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게이트의 몸종이다 부리고 당연히 이재명 게이트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게이트의 출발은 공룡 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상당한 이익을 극소수 지분을 가진 자에게 천문학적인 배당이 가도록 설계한 데서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 설계했느냐? 본인도 이야기했더니 오른팔이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사 기획본부장이 설계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본인도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 대장동 개발사업,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고 밑에 유 전 사장은 실무자인 도시개발 담당 임원이었다고 사실은 고백까지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 게이트의 본인은 이재명 게이트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독식하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는 5903억 원을 시민한테 돌려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국민을 속이고 완전 거짓말이다. 5903억 중에 4040억 원 7% 가진 하천대유나 천화동인한테 다 개인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시민한테 돌려준 겁니까? 그렇게 보면 실제 간 거는 그 지분의 50%를 가진 성남시에는 1822억밖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얘기는 다음 순서에 하시죠. 결국 하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진짜 묻고 싶고. 그러니까 4040억 중에 누구 아들한테 50억 갔다니까. 399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으시다. 기동민 의원님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재명 게이트라고 합시다. 저렇게 우기시니까. 그런데 나오는 말들은 왜 전부 다 그 당 출신들이에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 우리 당 출신들과 있습니까? 저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시고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길게 안 했는데.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죠. 공영개발에 힘든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고요. 공영개발 플러스 거기에 결합개발 방식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총 1조 원이 넘는 수익 중에 5,500억 정도를 환수를 했다. 이렇게 한쪽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그거 더 다 갖고 있어야지. 일부 민간 특혜 개발업자들에게 다 모든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를 쌓아놓고 니들이 거기서 빼먹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만큼 민간개발사업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이런 특혜와 이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차제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다면 이렇게 진행됐던 민간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다 한번 까자. 차제에 한번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어떠한 구조로 민간사업자들이 편취한 것인지 한번 다 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몇몇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특혜 시비가 있었거나 그리고 과도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어진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된다.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게이트라고 했는데요. 지금 드러난 사람을 봅시다.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공정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 아들을 공격했던 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곽상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변몽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원직 사태라고 얘기하지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신영수 전 의원부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안들이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순 전 특검, 화천대유 고문 받았고요. 오늘 또 나왔던데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돈 전 검사장, 법률 자문을 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한 분은 또 그 당의 후보세요. 후보의 아버님이세요. 후보의 아버님이세요. 고인이 되신. 로또의 확률을 넘어서는 그런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시세보다 11억 싸게 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가 한나라당 중앙청년의 부위원장 출시지였던 남욱 변호사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주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계기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논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의 게이트다 국민의 게이트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 범사 정치권 언론 토곤 일부 일탈 세력들 소수 기득권 세력들의 부패한 이익 동맹에 일각이 드러난 것뿐이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뿐이다.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검찰 수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의 시선은 과연 이 진실이 뭔가신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으면 좋겠다는 걸 옮겨가고 있는 거고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단 제장을 했기 때문에 소초구청장 하셨죠. 누구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잘 압니다. 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간개발에서 추진하려다가 크게 이익이 안 남고 복잡하니까 또 공룡개발, LH에서 개발하다가 LH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개발 플러스 공룡개발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공룡에서, 성남시에서 보정을 어느 정도 하고 모든 인허가 관계를 책임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토지 수용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고요. 모든 걸 까자, 본질을 까자, 다 진실을 파헤치자. 저희들 좋습니다. 끝까지 명백맥하게 밝혀야죠. 그러나 지금 드러난 우리 쪽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하는데 대부분 그 당시 문제가 있었으니까 판검사라든지 높은 사람들 상당수를 포함시켰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은 남욱 변호사 이야기를 하고 한두 사람을 포함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확인하니까 10년 전에 우리 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때 우리 당에 등록만 해놓고 우리 당에 어떤 천원도 내지 않는 일반 당은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남욱 변호사 말씀이죠?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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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원장님 같은. 그걸 가지고 우리 당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게이트에 대해서 맹맹각하게 까자, 끝까지. 사실 검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서는 목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끝까지 규명하자. 한 목소리로 두 분 다 말씀 주셨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 승부. 오늘은 대장동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양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래에는요. 박성중 의원께서는 나훈아의 테스형, 기동민 의원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선곡해 주셨으니까요. 혹시 지금 저희 뉴사이킥 들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8001번으로 두 곡 중에 더 어울리는 곡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집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박성중 의원님 말씀까지 들었기 때문에 기동민 의원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어요? 조금만 반론을 드릴게요. 남욱 변호사가 10년 전에 권리당원도 아닌, 책임당원도 아닌, 그런 사람, 정만 걸쳐놨던 사람. 1,000원도 안 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좌관이 10년 동안 못 만났다는데 연결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이한승이라고. 이한승. 이게 좀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좀 사람을 얘기를 하자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관련성조차 부인을 해버린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재명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들, 주조연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과도하고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특혜성 사업 그리고 대다수 서민 99%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기는 이런 사업들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아들한테 50억 퇴직금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잘못됐죠. 그런 일들을 막아내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논란으로 가버리잖아요. 진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진실도 밝히고 사실 이 5,900억도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거든요. 자기들이 먹을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게 차지해 다시는 재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진짜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 대장동 이거 정말 파헤쳐야 되는데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엄청난 개발 사업들, 민간에 의해서 특혜성 사업들도 대단히 많았고 어떨 때는 행정에서 편의까지 봐주는 사업들도 대단히 많은 건데 그 사업의 일부분이라도 환수해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엄청난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고 물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지에 몇 개는 드러내서 이 부패의 사실 구조로 밝혀야 된다. 기동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조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인 뒤를 뒷받침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한다면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고요. 또 어떤 지역은 이익이 남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익이 남는 기동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이익을 국민한테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전폭적으로요. 그런 가운데 두 분이 합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31살 6년 일한 사회초년생 퇴직금으로 50억 원. 물론 나중에 나온 이야기는 산재 위로금이다 또 성과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그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곽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제명 시켜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국민 여러분께 각상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문제 정말 낙득하기 어렵고 또 특히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꿈꾸는 많은 청년들한테는 굉장한 상실감을 준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내부의 많은 의원들도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로 각 의원이 지난 26일 날 당 최고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직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준석 대표 이야기처럼 국회 윤리의원을 통해서 우리 당 소속은 아니지만 제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민주당처럼 조국 수호가 아니라 상도 수호 이런 거 없다 우리는 없다. 상도 수호가 없다. 이런 차원이고 또 27일 날 초선의원들 또 일부 의원들이 연적 사퇴 요구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유 여와를 막론하고 국민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들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드린다면 각 의원이 아들 퇴직금으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1학천금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설계한 이재명 지사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명백하게 밝혀서 그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려권 의원 51명이 오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성준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아마도 제명으로 처리가 되고 본회의 상정돼서 통고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사설정부지에서 봤는데 곽상도 의원 명단도 있었지만 소위 50억 원 클럽 곽상도 의원의 아들처럼 50억 원을 받기로 했거나 받은 사람들이 총 4명이다. 그런데 그중에 민주당과 친한 사람도 있고 이재명 지사와 친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태 자체가 저는 지극히 실망스러워요. 이준석 대표의? 네. 새로운 정치 시작하겠다고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제일 정치권에서 나쁜 몹쓸 행태 중에 하나가 증권과 찌라시 활용해서 은연중에 퍼뜨리고 그런 걸 정말 악습 구습이라고 해서 그런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미확인 정보를 가지고 은연중에 흘려대는 이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이냐 저는 되게 저급한 저열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김기원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곽상도 의원의 문제를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제명 운운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우리 당의 의원과 법률권 51분이 징계에 여리한 촉구안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고 결단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이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결좌해지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조사를 좀 통해서 사람들의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 그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에서도 cbs 등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도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홍당의 대표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증권과 찌라시 이런 부분들을 마치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암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 그 명단에 누가 있든지 간에 민주당 인사가 있든 국민의힘 인사가 있든 관련된 인사가 있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정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시죠. 지금 이거 사건 관련해서 다른 측근 인사로부터 이름이 검형이 됐습니다. 그걸 아직 공개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한테 혹시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유일하게 각상도 아들만 제대로 검형이 됐다. 이것은 여권에서 뭔가 장난친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얻어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다른 인사 분명히 관련되는 이재명에 관련되는 인사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 쪽은 공개되고 하는 것은 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측근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보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제보도 있으시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있고 일단 이준석 대표의 주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왈골할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지금 우리 쪽은 아들이 물론 보험의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명하게 다 밝혀져 있는데 여권의 인사는 하나도 지금 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수사가 확대되고 그리고 또 진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명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라든지 이재명 지사의 측정과 관련된 인사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때 가서 밝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금방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문제를 여권이 장난쳤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시작해서 언론에서 추적 보도를 해서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권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죠? 정치권에서 얘기한 게 아니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실제로 금액 수령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의혹의 명단이 떠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자의 치열한 취재, 탐사보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거죠? 의원님, 우리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돼요? 언론이 받을 수도 있고 정치권 어떤 인사가 봐서 언론에 응급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설계적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검찰에서 이걸 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 입장에서 우리 당대표가 먼저 한 번 던졌다. 혹시 묻을까 봐. 공을 던졌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로 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만배 씨, 전직 언론인이면서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그래서 이분의 친누나가 윤석열 예비후보의 아버님의 45년간 사셨던 주택을 매입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형동생 하는 사이다.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이미 박영수 특검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완전히 카드라 통신에 그 일종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다. 특히 본인도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뇌물도 다운 계약서 작성한 사이도 아니고 또 윤석열 후보자도 모든 자료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공개적으로 수사해라. 전혀 끌일 게 없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다. 그리고 만약에 김만배 씨 누나라는 분도 그 당시에 알았던 그런 사항이고요. 본인은 28일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누군지 모르고 샀다. 모르고 샀고. 그리고 친분관계를 형 아우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윤 전 총장은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눈인사 한 번 온 것 같고 특별한 건 아니다. 다만 이분이 김만배 씨가 법조계 출입인사였습니다. 네. 법조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략적인 눈인사는 있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걸 형 아우다, 엄청 친하다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것은 공당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이게 뇌물이라면 뇌물을 깎아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1억 가다가 20억 가다가 19억으로 계속 서로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시가보다 더 싸게. 그리고 다운 계약 자료까지 전부 다 공개, 통장까지 공개했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확대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희동민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는 거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작품 선택에 배우는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주조연 안 가리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작품 선택에 참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요.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정치인의 서비스 정신이다. 이랬는데 해도 해도 좀 너무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믿기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청난 자산가예요. 김만별 씨, 친문화 같은 경우에는. 목동의 상가, 아파트, 성수동의 빌딩, 수원에도 부동산을 가진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서요. 그거를 또 빌려가지고 사요.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사요. 그리고 또 아니 어떻게 된 게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듯이 31억 혹은 20억대 후반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19억으로 깎아서 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지. 뭐 뒷거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돈들이 통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게 증거라고 내미는 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좀 납득할 수 있게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된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기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해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만배 전 기자가 경찰에 출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 잘 아는 형님들이라고. 그런 정도로 그냥. 다 잘 아는 형님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기자님들은 그냥 누구나 보고 형님 아우합니다. 그걸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 아우고는 다르다. 그런 기자들도 있고 안 그런 기자들도 물론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저도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없이 기존 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세요? 10년 전부터 팔려고 했는데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 기존 주택이 잘 안 팔립니다. 서초동에 있으신가요? 아니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있으세요? 서초동에 집도 없습니다. 서초동에 거의 구청장하고 국회의원 두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 집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관계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생하십니다.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니까 잠깐 쉬시라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곡 진검 승부. 오늘의 승자는 52 대 48. 정말 간발의 차이로 박성중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000님께서 진짜 테스 형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정말 답답한 요즘입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공반보다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시는 분들의 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끝곡으로 나훈아의 테스 형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모슬리 Ferguson making the decision 현실.